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기 판변TV의 박근혜 전화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농지개혁법과 계약해제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94-186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소유권 말소정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게 1945년 50년 그 즈음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토지를 매도를 했는데 피고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매도를 하니까 매도를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관련법이 있습니다. 내용 없죠. 이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농지를 강제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됐죠.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가 일부는 제주도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마 제주도에 있었던 땅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분배가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농지로 매도를 했는데 국가 소유가 그냥 국가 소유로 만든 상태로 그냥 계속 원래는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이거를 농민들에게 분배하게 돼 있었어요. 분배를 하면 분배를 주고 분배금에 대해서 국가가 매도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죠. 대신 주고 그다음에 농민한테는 한 10년, 20년 분할해가지고 돈을 받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농민한테 분배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게 농지개혁법상 강제의 매도가 됐을 때 분배가 안 된 토지, 이 토지 원소유가 되찾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됐냐면 이 농지개혁법상 매도가 됐는데 분배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법이 만들어졌어요.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 농지개혁법, 농지매수는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행한 조치다. 무슨 말이냐면 분배가 되면 확정적으로 국가 소유로 넘어가서 그 해당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다. 경제와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토지라면 다시 원소유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게 해제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농지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1999년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않으면 해당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면 원소유에게 환원되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99년까지 정리가 안 되면 분배 안 되는 걸 확정되고 분배 안 되는 걸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매매 해제 조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원소유에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매매가 해제되고 해제가 되면 설령 일부의 토지가 제주도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매매가 해제된 거니까 원소유에게 돌려받는 거다. 이거는 제3대 선이 제3대와도 안 된다. 그냥 싸그리 싹싹싹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 매주 후에 분배되지 않은 경우에 국가 소유인 통공지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농지법이 여러 번 개정되면서 이 농지법에 의해서 99년까지 정리를 모두 하도록 법이 정해놓고 그게 안되면 분배 안된 걸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상환 또는 등기 이런 게 정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는 원소유자에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조상 땅찾기 소송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사건처럼 농지법에 의해서 매도된 후에도 여전히 국가로 남아있는 땅. 이 땅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땅이 있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농지개혁법에 따른 토지에 관해서 여전히 이런 현재까지 소송이 남아있는 게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사례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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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